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소이스는 나의 고민을 나누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트곡 레디 투 러브는 하이브의 방시혁 프로듀서와 멤버 우지 씨 등이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친구라 생각했던 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고백할 준비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븐틴만의 청량함에 성숙함까지 더해진 곡이라고 하네요. 멤버들은 이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올라가고 싶다는 코브를 밝혔습니다. 세븐틴은 예정대로라면 활발한 컴백 활동에 나섰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컴백 준비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멤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분간 활동을 미루게 됐습니다. 이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븐틴을 넘겨주었습니다. 세븐틴의 참여한 경기 существ포에